하이 오오 뭐야 그냥 그냥 나와주는거요? 뭘 미친 브라이언 얘 누구야? 아 얘 티티구나? 얘는 누구지? 얘는 랄프인가? 그리고 얘는 레온인가봐 아 나 왜 이상하게 남자들한테 관심이 더가 우와 얘는 팜 얘는 얘는 마이 러브 그리고 얘는 저기 그 근친 뭐지? 어 이름 까먹었어 주인공 동생 이렇게 바로 나와주는군요? 응 아 걔가 카린이었어? 아 그랬구나 아 나 여자 동생인 줄 알았어 아 얘구나 얘가 동생이구나 좋구먼 썸네일이 아주 그냥 잘나오고 있어 썸네일들이야 오빠가 이쁘게 편집해서 올려줄게 아 이 장면을 2D로 만들다니 아니 나도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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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이면 바탕화면감 인정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야? 너가 무슨 말이야? 그래서 아무것도 듣지 않아. 그런 사람들은?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. 말하고 싶으면 좋겠어. 어, 히리아... 내가... 뭐야... 아니, 잠깐만. 자기 온천에서 지가 질식사 하는거여?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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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